이사야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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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험은 영광을 피하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 질 것이오.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에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해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미니. 곧 높이 치솟는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경과한 성벽들 위해와 다시세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해라. 사람의 교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오.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이 구명들과 땅을 구울 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험을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날의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을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주 망고네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한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청명한 자와 원로와 오십부장과 존경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람.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이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경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오시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사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게 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스러서 그 영광의 눈을 경록해 하여도다. 그들의 용모의 드러남이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소동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않는도다. 그들의 혼의 화로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으미라. 너희는 아기네게 부기스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미라. 아기네겐 화로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들의 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미라.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주가 변론하러 일어서고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서는도다. 주가 자기 백성의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들어오나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으며 너희 집에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약탈한 물건이 있으미라.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부서 조각내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으깨느냐. 망근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에 종종 걸음을 치며 팔에 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소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오.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그날의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 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함들과 귀걸이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예복들과 거둬들과 머리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너 그때의 악취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오.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갓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내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오. 내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오.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이사야 사장 그날에는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치와 그 집회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이미라.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추와 덮개가 되리라. 이사야 5장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리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들이며 거기서 돌을 주워 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인가.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 내가 내어 먹이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의 명하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망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오. 유다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조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재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시지만이 보이는 도다. 집의 집을 붙이며 들의 들을 이어서 고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망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에 소추를 내고 한 호메르시아시 한 해바를 내리라. 아침 엘지그라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울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경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용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전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망군해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드리로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여 살찐자들의 황피한 곳을 다국인들이 먹으리라 거짓끈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과 죄를 술의 줄과 같이 끄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로하여금 그 일을 급히 하시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주원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어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이스리니 그들은 내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 도다. 그러므로 불이 구르터기를 삼킴 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움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망군의 주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기 백성에게 바라며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펴 그들을 치셨으니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길 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또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에게 길을 높이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그들 가운데는 피곤하거나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허리띠가 부러지거나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시돌같이 여겨지고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포효함은 사자 같으니 젊은 사자같이 포효하리라. 정령 그들의 포효함에 먹이를 움켜서 안전하게 가져가도 아무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은 바다에 노호하는 소리처럼 그들에 대하여 포효하리니 누가 그 땅을 바라본다면 보라 흑암과 슬픔이니 빛은 그곳의 하늘들에서 어둡게 되리라.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슬압들이 서 있어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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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의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상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베었으미라 하였더니 그때 슬압들 중 하나가 재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취약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사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오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고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십분의 일이 있을 것이오.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 7장 유다왕 우시아의 손자 유담의 아들 아하스데 시리아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과해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 수분 지금 세탁자의 밭의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에 수로의 끝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나는 두 개의 나무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너에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자. 애타게 하고 우리를 왜 깨뜨려서 타부알의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미라.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나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트려져 백성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주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로 너는 주노의 하나님께 한 표죽을 구하되 깊은 대서든지 위로 높은 대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안 이제 너희는 들여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죽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주께서 에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라. 그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이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와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 빌려 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게 하실 것이요. 또 그곳으로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포도 나무 천 개에 은 일천이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화를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미라. 괭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그 땅은 소들을 놓으며 작은 가축을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이사야 8장 도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도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의 펜으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키아의 아들 스카래라 하시니라. 내가 여 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라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 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다시 내게 일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새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해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둥에 넘칠 것이며 유단을 통과할 것이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인만우에리어 하셨더라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길을 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히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것에도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망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색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원산에 구하는 망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권고하고 줄일 것이오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함이오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이사야 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그가 매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구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였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게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주소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해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체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 서와 같이 꺾으셨으미니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미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부자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망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위에 빛이었도다 모든 백성 곧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까지도 알고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세울 것이오 뽕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들로 대치시킬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오 그의 원수들을 결합시키시리라 앞에는 시리아인들이오 뒤에는 필리스타인들이니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망근의 줄을 찾지도 아니하미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의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 내시리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경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이 백성의 지주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다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압이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두가 위선자여 행악자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미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이는 악행이 불같이 타기 때문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길 것이오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일 것이니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감같이 올라가리라 망군의 주의 진으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들이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른편으로 낚아챌 것이나 배고플 것이오 그가 왼편으로 먹겠으나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문하세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재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피판자를 판결해서 따돌리고 내 백성 죽은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이스리라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신거릴 것이오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나의 진노의 막대겐 오 아시리아 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오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탈취하고 약탕물을 탈취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드리라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명을 흘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칼로는 칼크미스와 같이 아니하냐 하마스는 아르파크와 같이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찾았을 때 그들의 색인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다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청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웠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빛은 불을 위할 것이오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또 그의 살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몸 모두라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같이 되리라 그의 살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적어서 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 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정해진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미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느라 오 시원에 관한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올리리라 그러나 아주 잠시 후면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사륙한 것과 같이 만군의 주가 채찍을 그에게 휘두를 것이며 또 그의 막대기가 받아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 하셨던 대로 그것을 들어올리시리라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재해지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재해질 것이오 그 멍해는 기름붐으로 인해 부서지리라 그가 아야스로 와서 미그론을 지나 닉마스에서 그의 짐들을 쌓아놓았고 그들은 통로를 넘어 개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니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월에 기부하는 도망하는 도다 오 갈림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라 오 불쌍한 아나도사 라이스에게 들리게 하라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 거민들은 모여서 도망하는 도다 그러나 그날에 그는 노베 머부를 것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주 망그네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힐 것이오 오만한 자가 겸손해질 것이니라 그가 철로 빽빽한 산림을 배리니 레바논이 막강한 이에게 무너지리라 이사야 11장 이세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재와 명철의 영이오 개화가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께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 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을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 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을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또한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오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 하며 제때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의 나이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 할 것임 이라 그날에 이세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사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또한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오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타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오 그들이 함께 동쪽 사람들을 약달할 것이며 그들은 애돔과 모하베 그들의 손을 댈 것이고 또 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만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오 그의 손을 강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일곱 관리로 나뉘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들 그의 백성은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아로부터 대가로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하리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이사야 13장 아모제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귓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경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 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산을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고추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을 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전후하신 분깨로부터 멸망을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오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오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같이 되리라 보라주의 날이 온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패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오 해가 솟아도 어주워 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오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우필의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망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놓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같은 양각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본토로 도망하리라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이 찔릴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 산산조각 날 것이오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네가 매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매대인들은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활들이 청년들을 내던져 산산조각 낼 것이오 또 그들은 태어 아라비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지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오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다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오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우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탁하여 그들을 본토에 둘 것이오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이미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오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들과 여정들로 차지할 것이오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날의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이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자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었도다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 도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도다 정령 전남원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배로 올라오는 작업도다 하는 도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였어 내가 올 때 너를 맞이 하려 하는 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라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운부까지 끌려 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 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오 구렁의 세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과의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민족의 모든 왕들을 모두 다 갖게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 있으나 너는 가정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들어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재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 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으미라 행악자들의 신은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여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누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누라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락의 소유와 물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오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누라 만군의 주가 맹사에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이 되리라 내가 내 땅에서 아시아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들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이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엄중한 말씀이 있었도다 온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들이라 가난한 자의 첫 태상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정속에 늦게 들이라 내가 기근으로 내 뿌리를 죽일 것이오 그는 내 남은 자를 살해 할 것이니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지지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영기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다 이사야 15장 모합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이는 모합의 아르가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이는 모합의 키리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바잇과 디본을 산당들에 올라가 울었으며 모합은 누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니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그들이 거리들에서 굵은 배옷으로 몸을 둘렀고 그들의 지붕들에서와 거리들에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많이 올 것이오 해수봉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내 마음이 모합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 된 암소 새끼인 소활로 도망치리라 불림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는 건초가 말라버리고 잔디가 시들어 푸른 것이 없으므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풍부한 곳과 그들이 쌓아올린 것을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로 옮겨가리니 이는 그 부르짖음이 모합의 접경을 둘렀고 울부짖음이 에글람에 미치며 또 울부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미라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니 이는 내가 디몬의 더 많은 것을 불러올 것이오 모합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불러올 것이미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그 땅을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 진이라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합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리라 계획을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발각되게 말라 너희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과하게 하되 모합아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 붙어 그들에게 숨을 곳이더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재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오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위를 신속히 행하며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드러나니 그가 아주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분노도 들었으나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두가 통곡하시며 킬 하레셋의 기초들을 위하여 너희가 애통하리니 그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는 해수본의 들과 십마이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이방의 군주들이 그 본래 가지들을 꺾었으미라 이들이 야셀로 와서 광야를 거쳐 헤맸으며 그녀의 가지들이 뻗어나가 바다를 건넀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에 우는 것과 더불어 십마이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오 헬스본아 알레야 내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는 내 여름 과일과 내 수확을 위한 외침이 떨어졌으미라 풍요한 들에서는 즐거움이 재해졌고 기쁨이 없어졌으며 포도원에서는 노래도 없고 외침도 없으리라 밟는 사람이 포도즙틀을 밟아도 포도주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포도따는 외침을 그치게 하였더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들이 모합을 위하여 하프처럼 소리를 내며 내 내장들이 켈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리라 모합이 산당에서 피곤하게 보일 때 그가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 것이나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그때부터 주께서 모합에 관한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열라 말씀하시기를 품꾼을 연한같이 3년 안에 모합의 영광이 그 큰 모든 무리와 더불어 능력을 당할 것이면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사야 17장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지고 파괴의 무더기가 될 것이니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려져 양떼를 위한 곳이 되어 그들이 누울 것이나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오 왕국도 다마스커스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도 사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 망군인 주가 말하노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약해지고 그의 살진 아직 주울만한 포도들이 남아 있으리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때 가장 높은 큰 가지의 꼭대기에 두세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고 가장 많이 열린 가지의 너덕게 남은 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오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들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들이나 형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그의 견고한 성읍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순들 때문에 그들이 남겨둔 버려진 큰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와 바틀이니 거기에 황폐함이 있으리라 이는 내가 내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의 무더기가 들이라 마치 바다소리처럼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을 무리와 거대한 물결을 쇄도함 같이 밀려드는 민족들의 쇄도함에 화했으리라 민족들의 큰 물결을 쇄도함 같이 밀려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 그들이 멀리 도망하리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쭉쩍이 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처럼 이사야 18장 에티오피아 강 건너있는 날개로 보호받는 땅의 화로다 그것이 바다로 물비의 갈대들로 만든 배들로 대사들을 보냄 이어 말하기를 너희 빠른 사신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에게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에게로 가라 그 민족은 강물이 그 땅을 망쳐 버린 벌받고 짓밟힌 민족이라 하는도다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의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쉴 것이오 내가 나의 거처를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에 이슬 구름처럼 여기리라 추수하기 전에 봉오리가 활짝 비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낯들로 잔 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재할 것이며 그들을 산들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주리니 새들이 그들 위해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 위해서 겨울을 날이라고 하셨음이니라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의 만군의 주께 선물을 가져오리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 곧 강들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발 아래 집밟인 민족으로부터 만군의 주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선물을 가져오리라 이사야 19장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내가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리니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서 쇄악하질 것이요 또 내가 그 계략을 명을 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에게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물들이 바다로 붙어 없어지겠고 강이 다하여 마르리라 그들이 강대를 멀리 돌리리니 방어용 시내들도 다하여 말라버릴 것이요 갈대들과 창포들도 마를 것이라 시내가의 초장들과 시내 어귀의 초장들과 시내가의 심은 모든 것은 말라서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더 없으리라 어부들도 단식할 것이요 시내 낚시를 던지는 자들도 모두 슬퍼할 것이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도 힘이 빠지리라 세마포를 짜는 자들과 고개를 잡으려고 수문들과 방죽들을 만드는 자들이 낙담하리라 소환의 통치자들은 실로 어리석고 파라오의 현명한 상담자들의 조언은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는 현명한 자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현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고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하라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게 되었으며 노부의 통치자들은 기만을 당했두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곧 그 지파들의 지주인 그들을 미혹하였도다 주가 그 한가운데 퇴폐한 영을 썩었고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줄기가 할 일이 없을 것이로다 그날 만군의 주가 흔드는 손흔듬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또 유다왕이 이집트의 공포가 되며 그것을 말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적하여 결정한 계획 때문이라 그날의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이 카나한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오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그날의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재단이 있을 것이오 그 경계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드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할 죽게 부르짖을 것이므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의 이집트인들이 주로 할 것이며 재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죽게 소원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리니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또 치유 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곧 죽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 하시리라 그날의 이집트에서 아시리아 까지 데로가 있게 드리니 아시리아인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망건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의 복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사야 이십장 타르탄이 아시리아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시리아와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때 주께서 아모소의 아들 이사애를 통하여 일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배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몬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중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고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티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의 이 섬을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 얻고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려 하리라 하시리라 이사야 21장 바닷가 광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남쪽에 있는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려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도다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하여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 도다 오 엘라마 올라가라 오 메디아야 포위하라 그것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으며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내 마음은 고둥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을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꿨도다 식탁을 마련하고 막루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시라 너의 통치자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파수권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가 한 쌍의 기병이 탄 병거와 나귀의 병거와 낙타의 병거를 보았으며 또 그가 주의 깊게 열심히 경청하고 부르지키를 사자로다 내 주여 내가 낮에 막루 위에 항상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여기 한 쌍의 기병과 더불어 병거 탄 자들이 오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가 바빌론 신들의 모든 조각한 형상들을 다 땅에다 부서뜨리셨도다 하였도다 오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내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망고네 주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였노라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구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구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군의 마라겔 압칭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을 여거든 물을 찌니 돌아오라 오라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오 너희 드다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테마 땅을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칼들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을 억압으로부터 도망하였음이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이 1년 내에 캐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할 것이오 궁수들의 남은 수와 캐달 자손의 용사들이 적어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말하셨음이라 하셨음이라 이사야 22장 환상을 골싸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무엇이 지금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모두 지붕들로 올라갔느냐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아 너희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싸움에서 죽은 것과 아니로다 내 모든 치리자들은 함께 도망하였다가 궁수들의 의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갔던 자들도 내 안에서 모두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망그린 주 하나님의 의한 고난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지는 날이미라 엘람은 병거탄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젖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그가 유다에 덮은 것을 벗기니 내가 이날의 숲속 집의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너희는 또한 다위 성읍에 파괴된 곳들을 보았으니 여러 곳이라 너희가 아랫목의 물들을 모았으며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집들도 개수하였고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헐었도다 너희는 또한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신 분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보라기빠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리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망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망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망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샘나를 만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파내는 자와 같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보라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직위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내가 힐케아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에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망그네 주가 말하노니 그날의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오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라 이사야 23장 도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미니 그것이 키띰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도는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큰 물들에 의해서 시월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고아의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투로워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의 오래된 기뻄의 성읍이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멸류관을 쓴 성읍 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해 명령을 들이시여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로 오 너 압재받은 처녀 시도나에 따라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킷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갈대아인들의 땅을 보라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로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폐맞게 하셨도다 너희 탓에서의 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오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삭수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과 삭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이므라 이사야 24장 보라주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오 요종이 요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오 빌려주는 자가 빌린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쇄약하고 세잔하며 땅을 거만한 백성이 쇄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에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윤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을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아도다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쇄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포의 기쁨이 그치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혼란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다쳤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불의 지짐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그때 땅의 한가운데서는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마치 올리브 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오 포도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험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오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땅을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들을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윈이여 나의 야윈이여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령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오 땅을 거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을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의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짐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시원상과 이루살림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의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이사야 25장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민이다 주께서는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셨으며 방벽친 성읍을 폐망케 하셨고 타국인들의 궁전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건설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용아롭게 할 것이오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이는 포악한 자들의 바락에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 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다 주께서는 마른 땅의 더위를 제하시듯이 구름의 그늘로 더위를 제하시듯이 타국인들의 소리를 낮추시며 포악한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다 또 이산에서 망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찌개가 가라앉은 잘 정지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찌개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시며 그가 이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오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이산에서 주의 손이 쉴 것이며 모합은 퇴비더미 속에 짓밟히는 짓불하기 같이 그분 아래서 짓밟히리라 그는 수용하는 자가 수용하려고 손을 앞으로 펴는 것 같이 자기 손을 그들 가운데서 앞으로 패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손의 약탈 물들과 함께 그들의 교만을 끌어내리실 것이라 내 성벽들의 높은 곳의 요새를 그가 끌어내시리시고 나추시리니 땅곳 진토에까지 끌어내시리라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하미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으미라 그는 높은 데 구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성읍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시는도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가늘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거리로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미여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령 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의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의를 배울 것이미니이다 악인으로 온정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유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험을 보지 아니하리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오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정령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의 의사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오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어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배움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해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의 출산대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지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을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의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거심이니이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거심이라 이사야 27장 그날의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센 뱀 미리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날의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격부는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싸두리오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가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로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리라 그가 야고 먹여서 나온 자들로 뿌리받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셨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살해하심 같이 이스라엘을 살해하셨겠느냐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그가 재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히 부서진 석회석들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방벽친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겨지리니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워 나뭇가지들을 먹어 없애리라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이미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의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신의 일에게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그날의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하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사야 28장 교만의 멸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멸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와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거센 물들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교만의 멸류관 에프라임을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여름이 되기 전에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실 것이요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으로 돌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의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의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의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의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을을 범하는 도다 모든 식당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때고 저 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미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심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드리려 하지 아니하여 또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여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주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가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타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한 공의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리리라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가 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것이 나갈 때부터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이면 아침마다 낮이면 밤마다 그것이 지나칠 것이오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이는 심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입을 좁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쌓을 수도 없습니다 주가 프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여 그의 일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그의 역사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결박들이 경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내가 망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들었으미니 온 땅에 결정하신 반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어리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며 회양들을 뿌리고 거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회양은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냐 하니 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커민은 몽둥이로 떨며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수나니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도 그것을 부수지 않으미라 이것은 또한 망군의 주계로부터 오나니 그의 계획은 경의롭고 그 역사심은 탁월하시도다 이사야 29장 다윗이 거였던 성읍 아리엘 아리엘에게 화로다 너희는 해에 해를 거듭하여 그들로 희생제물들을 잡게 하라 내가 이제 아리엘을 괴롭히리라 거기에 애곡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며 산으로 너를 포위할 것이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루들을 쌓으리라 그러면 내가 끌어내려져 땅에서 말할 것이며 내 말소리가 티끌 중에서 낮아질 것이오 내 목소리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 것이라 그뿐 아니라 내 대적의 무리는 작은 티끌 같을 것이오 포악한 자들의 무리는 소멸하는 쭉정이 같으리니 정녕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리라 너는 망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사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아리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하룻밤 환상의 꿈같이 될 것이라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라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며 또는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맛이나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미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이 이리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들로 변하며 기름진들이 산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컴컴함에서와 어둠에서 볼 것이라 온유한 자들도 주를 기뻐하는 것을 늘릴 것이오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하리라 이는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을 탐색하던 모든 자가 끊어졌으미라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물을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 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의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또한 영이 잘못된 자들이 명철하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이사야 30장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하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는 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오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며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그의 통지자들은 소환이 있고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왔으나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으니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라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들을 어린 나귀들의 어깨에다 씻고 그들의 보물들은 낙타들의 안장에다 씻고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는 불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을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곧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백성에게라 이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불을 짓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도다라고 하였더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손이여 주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성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성견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연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애연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곳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히 부숨같이 파괴된 곳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조행의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일천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오 다섯 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 꼭대기에 길대같이 언덕 위에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미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원에 거하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오 내 부르지는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오 너희는 색인 은의 형상들의 덮개와 주조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리니 내가 그것들을 월경대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그러면 그는 내가 땅의 뿌리를 내 씨앗에 빌어주실 것이오 또 땅의 소산의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가축의 넓은 초장들에서 먹으리라 땅을 가는 소들과 어린 아귀들도 삽과 키로 까불은 깨끗한 여물을 먹으리라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사륙의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외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이 같이 될 것이오 햇빛은 일곱 난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을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오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을 태게는 제가를 물리시리라 너에게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가 있으며 또 마음의 기쁨이 있으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관악계를 가지고 주의선으로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께로 나오는 때와 같으리라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오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분과 폭우와 우박돌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이니 맞으리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를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토패시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령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너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사야 31장 도움을 청하로 이재토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처리하지 않으실 것이오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오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우르렁거릴 때 목자의 무리가 그를 대적하여 불려와도 사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굴하지도 않는 것처럼 예와 같이 망고내지도 시온상과 그 언덕을 위해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새가 나는 것까지 망고내지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히 반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의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져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니라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오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그가 두려움으로 인해 그 요새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시온의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32장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오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같이 될 것이오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가 될 것이니라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오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일어서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이미라 아니란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들은 적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내리니 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집들에 나리라 궁들이 버려지고 성읍을 무리들이 내버려지며 보루와 망대들이 영원한 토굴들이 되어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삶림으로 여겨지리라 그때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 삶임에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쓸을 뿌리고 소와 낙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사야 33장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여 행한 너에게 화로다 내가 피해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시며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너희 약탈 물은 풀세기를 몸같이 모아줄 것이며 매크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오르시리라 주는 종기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의와 의로 시원을 채우셨으미라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불을 지지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대로들이 황폐지고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쳤도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치 아니하는 도다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지며 레바노는 부끄러워 베어지며 샤로는 광야 같으며 바산과 칼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너희는 쭉쩡이를 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까지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과 같이 베어져 불속에 태워지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원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물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혈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구할 것이오 방어하는 그의 초선은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오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너희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오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님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우리의 절귀들의 성읍 시원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초소여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오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 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신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돛대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의 많은 전리품의 약탈 물이 나뉘었으니 절름바리도 그 약탈 물을 취하는 도다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질이라 이사야 34장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으미라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오 그들의 약추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오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숫양을 콩팥기름으로 기름젓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상을 내시며 이두매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시미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성아지들의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오 시원의 논쟁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곳의 신혜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오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출을 내미시리라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나 거기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쇠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오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주의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나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으미라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들에게 몫을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오 레바논의 영광 곧 카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경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모결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전름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쏟아 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갈한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이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사야 36장 히스기아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산해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업들을 치러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켓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아 왕에게로 보내더라 그가 세탁자의 밭 옆대로에 있는 윗모스스로 곁에 서있더니 그때 히스기아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아킴과 석유관 샘나와 아사바의 아들 역사기록자 유아가 그에게 나아오더라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져누라 하는도다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의 의뢰를 의뢰하기에 나를 거역하느냐 보라 내가 부러진 갈대의 지팡인 이집트를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찌르리니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 그는 히스기아가 그의 산담과 재단을 채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말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 경비하라 하던 그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 내게 청하노니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내게를 걸라 내가 내 편의 빨탄자를 구할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 이천피를 줄이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종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군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오지 이집트를 의뢰하여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주의 뜻이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대적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러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때 엘리야킴과 샘나와 유아가 랍사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이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셔서 우리가 알아든나이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자 랍사키가 말하기를 내 주인께서 이 말들을 내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더불어 자신들의 똥을 먹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키가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키아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미라 또한 히스키아가 너희를 주를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이 성읍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키아에게 경청하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포도와 각자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원들의 땅으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히스키아가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고 말하여 너희를 설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누가 자기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파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해냈기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힐케아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아킴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기록자 요아가 히스키아에게 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에게 랍사케의 말을 구하니라 이사야 37장 그때 히스키아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조의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아킴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주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키아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히스키아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무독한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오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랍사키가 돌아가다가 림나와 싸우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으니 이는 왕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티르하카에 관하여 그가 왕과 싸우려고 나온다 하는 말을 들었더라 그가 그 말을 듣고 히스키아에게 사자들을 보내말하기를 너희는 유다와 히스키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너를 속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그런데 내가 구해냄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단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주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 와임 성읍과 헤나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히스키아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서 그것을 펴놓고 히스키아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구하신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우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산해림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속에 던졌으니 얘는 그것들의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으미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의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키아에게 보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의 산해립 왕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니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씀이라 전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조요롱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어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니라 내가 내 종들을 시켜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산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두 편에 가서 그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베고 또 내가 그 경계의 높은 곳과 그 칼멜의 숲속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내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너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하였는지와 옛날에 내가 그것을 형성하였는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즉 너로 하여금 방벽 친성읍들을 황백해하여 폐허의 무더기들로 만들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의 거민들은 힘이 약해졌으며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였으니 그들은 들의 풀 같고 푸른 푸성기 같으며 지붕 위에 풀 같고 다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거처와 내가 나가고 내가 들어오는 것과 나를 향한 너의 분노를 아노라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괴고 내 재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아 돌이켜 보내리라 이것이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 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는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에서는 피하는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유리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의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미라 망군의 주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산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란멜렉과 사레 세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하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희스키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자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희스키아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주여 내가 강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 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희스키아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희스키아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의 15년을 더해 죽여노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세의 해식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유다의 희스키아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글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들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뱉자는 사람처럼 끊어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하기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주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벗어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오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으미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으미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에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바르면 왕이 나으리라고 하였고 히스키아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39장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키아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키아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습니다 히스키아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중품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유와 값진 향유와 그의 모든 무기구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의 궁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키아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키아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키아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키아에게 말하기를 왕은 망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히스키아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하더라 이사야 40장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로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지지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은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벌이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지지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지지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여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리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원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칭이 다스릴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오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그래서 가르쳤으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갖고 또 저울의 작은 틱을 같이 여겨지는 이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도다 레바논은 불사라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세공장인은 색인 형상을 누게 만들고 금 세공장인은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을 주조하는 도다 가난하에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인을 찾아서 색인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을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을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 도다 정령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오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의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오 야고바 어찌하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 이르기를 나의 길에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고 땅 끝들을 창조하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주를 악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오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게 하라 그들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여 판단하자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가압해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그루터기 같게 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태저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주 고처음이여 또 나중에 또 함께할 내가 그니라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목수는 금세공장이를 격려하며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르치는 자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땜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못들어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메시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끝들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령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령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다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오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라 너 벌레야 하고 봐 두려워 말라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쩡이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르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내가 주를 즐거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들 가운데서 샘들을 열 것이라 내가 광야로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광야에다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도금양 나무와 기름나무를 심겼으며 내가 사막에다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를 함께 두리니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함께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거부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우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회반죽을 이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고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으며 또 이전부터 고하여 우리로 그의 의롭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정령 보여주는 자도 없고 정령 고하는 자도 없고 정령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더다 처음이신 분이 시원해 말하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의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도다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이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이사야 42장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용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글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쇄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 율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선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죽게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케달이니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의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로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 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죽게 용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게 할지니라 죽해서 용서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요 내가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세계는 형상을 신뢰하고 보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으미라 너희 귀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 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 멀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 도다 주께서는 그 의로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속에 잡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야곱을 탈취물러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시겠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수하시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드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43장 이자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징계하였고 종기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줄이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미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소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령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태가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짐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는 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너희의 구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배 안에서 부르시는 그들의 모든 귀인들과 갈대한인들을 끌어내렸도다 나는 주요 너희의 거룩한 분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바다의 길을 내고 거세물들의 작은 길을 내며 내가 병과 말과 군대와 권세를 이끌어내니 그들이 함께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소멸되고 꺼진 심지가 또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태칸제로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나 오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너는 내 본재물로 작은 송화주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재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재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게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적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성서의 고간들을 욕되게 하였으며 야곱을 저주에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치욕에 내어주었도다 이사야 44장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셨고 태해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이므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내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죽게 속하였다 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죽게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부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망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이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 있더냐 정렬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색인 형상을 보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공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계를 가진 대장장인은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지나는 도다 목공은 줄자로 늘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팟으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음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 목도를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에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뗄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곳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미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도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이미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미라 오 너의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으미라 너의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의 산들아 오 살리마 또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으미니라 주 곧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식들을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하며 유다의 상업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재건될 것이오 내가 그곳에 파괴된 곳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기품에서 말하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될 이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이사야 45장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러 가리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줄이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여느니라 나는 주의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현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의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의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궁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여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느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도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요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했으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게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외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또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망고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티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이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오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강과해 마르기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 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순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오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주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이사야 46장 벨은 고개를 숙이고 너버는 몸을 구부리는 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들과 같이 위에 실렸도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은 무거운 짐이었으니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는 도다 그들은 구부리고 그들은 함께 숙였으니 그들이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로잡혀갔느니라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태로부터 받아낸 오 야구비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들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을 달아 금 세공장에게 일을 시켰고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드니 정령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도다 그들이 그를 어깨에 매고 옮겨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서있고 그의 처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실로 사람이 그에게 울부지지나 그는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오 너의 행악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해내라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오 다른 이는 없는이라 나는 하나님이오 나 같은 이가 없는이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학과하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정령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오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나의 의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원에 구원을 드리라 이사야 47장 내려와 티클 속에 앉으라 오 바벨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오 칼데아인들의 따라 거기에는 보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맷도로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정력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만군을 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 오 칼데아인들의 따라 너는 조용히 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 내 유업을 더럽혀서 그들을 내 손에 주었도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예를 심히 무겁게 지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여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들을 들으라 활라게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폐역해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너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그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덮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초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48장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로도 아니오 의로도 아니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였으미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근육이오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색인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하였으리라 정령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정령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정령 그때로부터 내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얘는 내가 심히 패역하여 모태에서부터 행악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으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년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영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른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오 내가 또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의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너희 모두는 모여서 들으라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선포하였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벨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 위에 있으리라 나곧 내가 말하였고 정녕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 구석주여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 주가의 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은 내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오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갈대아인들에게서 피하고 이를 말하여 땅 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이사야 49장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때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테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경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 주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 신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오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이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오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니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길로 만들 것이오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보라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오 보라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또 이들이 신임 땅으로 오리라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려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미라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연히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내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는 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내게 달며 신부가 하는 것처럼 그들로 너를 두르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내 파괴의 땅이 이제는 거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미니라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내가 낳을 자식들이 내 귀에다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살도록 자리를 주소서 하리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이들을 내게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도다 누가 이들을 길렀는가 보라 내가 홀로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오 내 딸들을 그들의 어깨에 매고 올 것이라 왕들은 내 양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오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미라 약탈물을 용사로부터 빼앗을 수 있으며 적법한 포로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그러나 주가의 같이 말하느라 용사의 포로들도 빼앗길 것이오 포악한 자의 약탈물도 건져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워서 내 자녀들을 구해낼 것이미라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구주요 내 구속주며 야곱의 능하신 분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 50장 주가의 같이 말하느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보내졌느니라 어째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아니면 내가 건져낼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나의 책망으로 바다를 말리고 내가 강들을 광려로 만드는 이라 그곳에 고기가 악취를 풍기나니 이는 그곳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내가 배옷으로 덮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주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오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오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의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이의 음성에 복정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두움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니라 불을 붙여 그 불꽃에 둘러싸인 너희 모두는 보라 너희 불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붙인 불꽃 가운데서 걸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이사야 51장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대케 하였으미라 주가 시원을 위로할 것이오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려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내 의인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파리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의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영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오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관한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이미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은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이는 조미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오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미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오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오주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 세대처럼 깨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누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바다곳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며 속량받은 자들로 바다의 깊은 곳들을 건너도록 귀를 내시니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오 또 영원한 기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나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이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주곧 너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앞제자가 멸하려고 준비해둔 것처럼 앞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앞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포로되어 끌려간 자가 속히 노이리니 그는 구덩이에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파도가 노호하는 바다를 가르는 이라 망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주의 손에 있는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찌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에 마셨도다 그녀가 나온 모든 아들들 가운데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길러던 모든 아들들 가운데 손으로 그녀를 이끌어줄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황폐와 파괴와 기근과 칼이라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실신하여 마치 그물에 걸린 들쏘같이 모든 길머리에 누워있으니 그들에게는 주의 분노와 하나님의 힐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즉 내 진노의 잔의 찌기를 내 손에서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그 대신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주리라 그들이 내 혼에 말하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니 내가 내 몸을 땅바닥같이 거리같이 눕혀 그들로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2장 깨어라 깨어라 오 시원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고륵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래 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오 시원의 사로잡힌 따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갑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서 기과하였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닥없이 그들을 압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갑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질까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내 이름이 매일 계속해서 모독을 당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의 말하는 이가 나라는 것을 알리라 보라나니라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역의 깊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원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내 파스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원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이미라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여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미니라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묵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이는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날아가지도 아니할 것인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이미라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더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담을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이미라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녔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을 엎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을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으미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재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오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미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침으로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으미라 이사야 54장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이 난 아내여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장막의 터를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요구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망군의 주가 그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러노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너와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너와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온옥 고통받고 광풍에 까불리고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상으로 내 돌들을 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들을 놓으리라 내가 만호들로 내 창문들을 홍옥들로 내 대문들을 기쁨의 돌들로 내 모든 접경을 만들 것이니라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재가 내게서 멀어지며 공포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기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리라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을 것이나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보라 불 속에서 숯불을 불며 자기의 일할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으며 파괴시키는 훼손자도 내가 창조하였도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오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지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오 그들의 의인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55장 아 너의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갑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째 너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거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매지르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어놓으라 보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오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오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을 위해선이라 애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이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미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라 하나니 그것은 네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병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양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죽게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 56장 주가 애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우미라 이것을 해하는 사람과 그것을 부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더다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더다 스스로 죽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고 일러 말하게 말며 고자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지니라 이는 주가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고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미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내가 그들에게 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또한 스스로 죽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주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재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미라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들을 모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너는 모든 들 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 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았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기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령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오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이사야 57장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다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오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 서실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가늠자와 창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려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스스로를 불태우며 골짜기들 속 바위 틈 아래서 자녀들을 죽이는 도다 시내가에 매끄러운 돌들 가운데 내 분깃이 있으니 그것들 곧 그것들이 내 몫이니라 내가 심지어는 그것들에게도 제물로 술을 붓고 음식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을 일들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치솟은 높은 산 위에 내가 내 침상을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희생제를 드렸다 내가 또 문과 기둥들 뒤에다 내 기념물을 세워두었으니 이는 내가 나보다는 다른 자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올라갔으며 내가 내 침상을 넓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내가 보았던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였으미라 내가 향료를 가지고 왕에게로 갔으며 내 향수를 늘리고 또 내 사자들을 멀리 보내서 스스로를 지옥에까지 낮추었도다 내 길이 아주 멀어 내가 피곤하여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내 손에 생명을 얻었으므로 슬퍼하지 않았더다 내가 전에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했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드지도 못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에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들을 선포하겠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것들로 너를 구해 내게 하라 그래도 바람이 그것들을 모두 다 멀리 옮길 것이오 헛된 기운이 그들을 가져가리라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내 거룩한 상을 상속받으며 또 말하기를 너희는 쌓아올리라 쌓아올리라 길을 예비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장애물 제거하라 하리라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내가 영혼이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욕을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더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짓나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와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58장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거불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그러나 마치 한 민족의 의를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윤례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며 그들이 내게 정의의 윤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죽게 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죽게 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 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옥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죽게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오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낙가할 것이오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오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해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둠이 정화같이 되리라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오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만일 내가 안식일로부터 내 거룩한 날에 내 즐거움 행하는 데서 내 발을 돌이키고 안식을 기쁜 날이오 주의 거룩한 날이며 존귀하다고 부르며 그를 존귀하게 하며 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도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고 내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비 그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이사야 59장 보라추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화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임이라 정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도다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그들이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오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오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처럼 벽을 더듬거리니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더듬으며 정우에도 밤인 것처럼 넘어지니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 모두가 곰들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우나이다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나이다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며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안하니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종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히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령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부절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구,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였도다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식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구속주가 시원에게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원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오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입술래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오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미라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 붙어올 것이오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라 케다라의 모든 약물인은 내게로 함께 모이고 너바이오스의 숫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재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오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이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다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청으로 내게 자비를 밟을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야며 쥐하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령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오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오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오 너는 나 주가 내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내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노트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노슬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오 또 내가 내 관원을 평안하게 내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이미라 폭력이 내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내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오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이미라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오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1장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유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이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다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오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이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추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미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오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미니 내가 진료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호순이 백상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오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주신 시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거둡수로 덮어주시오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우미 도단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도단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 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세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멸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내가 더 이상 버리온 자라 칭안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평한 곳이라 칭안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불나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을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나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 능크로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주께서 그 오른손과 그의 능력을 팔로 맹세하시기를 실로 내가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을 양식으로 지지 아니하겠으며 다국인의 아들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오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통과해가라 성문들을 통과해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배라 쌓아올리라 대로를 쌓아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원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온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오 또 너는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사야 63장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애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을 위험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오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내가 주의 자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오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들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극혈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의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나 올라온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인의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을 처세해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극률과 주의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의 신이다 오주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오주의 어짜의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의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잠깐 뿐이었고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이사야 64장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까지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다처럼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오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죽게 강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녀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녀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5장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느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도다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편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재단에서 분양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룩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라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홍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홍하고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해서 분양하고 작은 산들 위해서 나를 모독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느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며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시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걸 골짜기는 소떼가 눈놈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줄을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 듯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술을 세어 칼에 넘기리니 너희 모두가 산륙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 복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하리라 너희는 나의 택한 자에게 너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두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미라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여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고난들은 잊혀졌기 때문이며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의 중년자가 아이오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이미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할 것을 오래 즐길 것이미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오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미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오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오 사자가 송아지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66장 주가의 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이오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필이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령 그들은 그들 자신이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이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의 사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민족이 순습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를 낳아도다 주가 말하느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느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테를 닦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너희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하므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을 자가슴으로 만족해하기 위함이오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의 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간 같이 이방인들은 영광을 흐르는 신의 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르게 되리라 자기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오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러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고렇게 하는 자들과 동상 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주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원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오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는 다시스와 풀과 룻과 투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그들은 너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말과 병과 가마와 노세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글에서 담아 조의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이원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길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며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세 달까지